안녕하세요. 산쌤입니다. 우리 12번의 응답 문제 보겠습니다.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Did you order our food for dinner? 전혀 그거 너 이미 주문했어? 라고 하죠. 언제 주문했대요? 나 피자를 an hour ago, 한 시간 전에 주문했어요. 한 시간 전에? Delivery usually takes less than 40 minutes. 네, less than은 이하잖아요. 40분 이하만 보통 배달은 걸리는데?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면 한 시간 전에 주문된 게 지금 한 시간 넘어도 배달이 안 왔어요.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? 그러면 내가 I will call the restaurant, 내가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내 주문을 한번 체크해볼게.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요, 4번 되겠습니다. 한 시간 전에 저녁 먹어야 됩니다. 한 시간 전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. 한 시간 전에 주문할 수 있을까? 해왔 believes em 수 있다는 주요, 5번의 응답을 체크해볼까? 한국인전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일어난 장나서요, 4번의 응답을 지속할 수 있다면 한국인전부터는요, 4번의 응답을 찾адhalten